여러분, 저 본 적 있으시죠? 제가 만든 스피치 강의 온라인 클래스가 큰 사랑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스피치를 배우고 계시는데요. 현재 저의 온라인 수강생은 10만 명에 육박합니다. 얼마나 말을 잘하길래, 얼마나 화려한 경력을 가졌길래 그렇게 수업이 잘 될까?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. 반대입니다. 저보다 인지도 높은 분들도 훨씬 많고요. 저보다 유능한 사람은 더 많습니다. 제 수업이 잘 됐던 이유는 결핍에서 비롯됐기 때문이에요. 말을 못했기 때문에 말을 잘하려고 노력했던 그 노하우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. 그 진심이 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도 이 두 단어만 기억하세요. 진심 그리고 결핍. 내가 잘하는 걸 클래스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. 못하는 걸 찾아보세요. 내가 너무 못해서 잘하려고 노력했던 것들 그걸 온라인 클래스로 만드는 거예요. 그럼 성공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클래스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요. 아무나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. 왜 요리를 잘한다고 해서 아무나 유명한 셰프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.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아무나 뛰어난 가수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. 온라인 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 여러분께 샅샅이 공개하겠습니다. 흥받흥과 함께 하시죠.